쌀포대 강아지, 딱 제목만 보셔도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. 영상 보시죠. 인적 드문 공원, 저 쌀포대 옆에 있는 저 하얀 거. 강아지입니다. 강아지, 하얀색 강아지. 교수님. 경기 성남은행동인데요. 한 공원에서 쌀포대에 담겨있는 강아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발견 당시 저 유기견은 쌀포대에 담겨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었는데요. 이 유기견은 지금 수컷이고요. 생후 14년 된 말짓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런데 보니까 치아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뒤쪽 발에 발가락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. 그래서 나이로 봐서는 14년 정도 키웠으면 상당히 주인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성남시로 강아지의 소유권이 넘어와서 보호 중인데요. 14년이라면 함께했던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을 텐데 저런 고령의 강아지를 유기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강아지가 벌벌벌벌 떨고 있는 추위의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안쓰럽네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 이거 상당히 크게 마주한 느낌으로 강아지가 벌벌벌